터르테르에게 배신당한 이바일로 한낱 돼지치기로서의 운명이 마침내 그를 내리눌렀지 그는 모든 역경을 헤쳐왔어 단순히 차르, 칸, 황제에게 도전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질서를 흐트러뜨렸어 왕들을 쓰러뜨리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했지 이런 생각들을 하며 이바일로는 인생 최대의 결단을 내렸어 야망의 눈이 멀었는지 희망의 눈이 멀었는지 자신의 적에게 도움을 청했지 그는 외눈의 왕 눈먼자들의 세상에서 구원을 찾았어 Romans 3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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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편전한 타르도크바일 숙예를 데려와라! 저 편전한 타르도크바일 숙예를 데려와라! 저 편전한 타르도크바일 숙예를 데려와라! 다.. 다.. 마숨이라 없으니.. 에이바일, 저 카심입니다. 제 나름대로 로바이칸에게 갈테니 거기서 봅시다. 라두 네그루와 약속을 잡아놓았습니다. 그가 파르파티아 산맥을 넘는 걸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카신백이 말한 차르인가? 흠.. 그가 말한 만큼의 인물로 보이지는 않는데.. 오시오, 진영을 세워두었소. 헝가리인들은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있소. 올리카리, 롤란드, 보르샤를 전복시키는 걸 도와주면 산맥을 넘어가게 해주겠소. 흠.. 흠.. 롤란드가 주민들에게 말해서 발라를 일으킬거에요. 하지만 조심해야 하오. 헝가리인들은 군대가 보이면 무조건 쳐부술 거에요. 이제 저 주민을 각별히 신경 써야 하오. 우리 한군을 위해 자원을 수집해야 하오. 덩가리인들 고압에서 말이야. 우리 한군을 위해 자원을 수집해야 하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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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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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 회원님의 시각! 회원님의 시각! 성격! 회원님의 시각! 잠시! 형님의 시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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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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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아들 going 보고 지식 털털 здрав 부담 правильно 다음 시간에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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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테이저 아,icht 네, 네, 네 저의 진리. 제 주님의 진리. 제주도를 받으세요. 제주도를 받으세요. 시즈디테니트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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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Kubicki I'm z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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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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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ez.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